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4학년도 9월 모평 예체능계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1이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합성 fx는 x를 만족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리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두 개를 합성해서 x가 나왔다라는 건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고 f 자체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풀 겁니다. 우리 머리 쓰지 말고요. 그냥 풉시다. 결국은 두 개 합성하라는 거고 1차 함수니까 식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f합성 fx를 실제를 구하자고요. 그럼 얘는 뭐야? f에다가 fx를 대입하라는 게 되겠죠? 근데 fx를 뭐라고 불렀냐면 ax 플러스 1이래. 그럼 x자리에 ax 플러스 1 그대로 대입을 하자고요. x자리에 a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니까 a 가로 열고 a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 x자리에 대입한 겁니다. 얘 전개 때리니까 뭐가 돼요? a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얘를 계산을 때렸더니 누가 나와야 된대? x가 나와야 된대. 얘가 뭐가? x가 나와야 된대요. 끝났네요.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뒷부분에 상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상수 누굽니까? a 플러스 1이죠. 따라서 a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a의 값이 되겠네요. 뭐 검토하실 거면 여기에 대입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x 플러스 0. 아, x 서로 같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너무 막 머리쓰지 말고요. 그냥 대입해서 a 값 실제로 찾았습니다.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